중간만큼 기본을 합니다. 자, 레브팀. 마무리 서두르시고. 동우야, 이제 끝났자. 거의 끝났습니다. 벨리베이터 도착. 진입 시작합니다. 동우야, 빨리 빠져. 시간 없다. 네, 지금 나갈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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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기다려. 복도 꺾었습니다. 자, 동우야, 아무 데다 웃음. 나오지 마. 자, 갑니다. 10미터. 지연팀, 당황하지 말고 집중하게. 동우야, 숨었냐? 동우야, 동우야? 저 팀님. 저, 우짜죠? 저, 어디로 숨을까요? 야, 인마, 아무 데다 숨으라고, 인마! 아, 잠시만. 지연팀, 안에 걱정하지 말고. 열어. 우짜죠. 야, 인마. 박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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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내 마음에 들려고 웃고 허리 굽히고 안 그래도 돼. 어차피 마음에 안 드니까. 회장님, 저희 먼저 가서 대기하고 묻겠습니다. 이선생! 아, 이 새끼들 재밌어. 나한테 먼저 연락을 걸어왔단 말이야. 이선생이 어디 있어? 아, 오늘은 제가 먼저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선생이 앞에 서죠. 행여 나를? 알아도 웬만하면 이들 살려고 모른 척하게 말해드리거든. 나를 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싹 다 쓰여 담을 수도 있다. 여기서 너희들 모가리만 대고 가도 나야 손에 볼 껍질이 안 그러냐? 그렇지. 맞아. 근데 서재에서 저 친구는 괜찮아. 넘치는 데가 없어. 심으려 별로 할 수 있어야지. 자, 보자. 보안 문제만큼은 안 심으셔도 됩니다. 조직 내에서는 실제로 아는 사람은 자기 위임 안에 두세 명으로 거칩니다. 큰 물이 낼 수가 없죠. 일전에 보내드렸던 샘플은 보이조였고 이건 저희 스테디셀러 라이카입니다. 잠깐. 원래는 어디껏 손길래 탁도가 이래. 라이카 맞아? 그럼 저 친구야. 아, 어떡해. 아... 아, 안녕하세요. 내가 좀 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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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서부님.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료부터 따로 빼뒀던 거예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맛에 맞게 업계열을 강조한 신제품입니다 성례 오늘은 라이크까지만 하시죠 신제품 말씀을 미리 못 드렸어요 룬아? 계획대로만 하시라고요 이 시발만 미쳐놨어 이 시발만 미쳐놨어 갖고 와 예예 이쪽부터 차려는 높아질 겁니다 에이크 슬플로 에이크 슬프도 아 아 아 이제 이제 하나 아 아 이따지! 이 선생님만 내러 서울에 온다고 했는데 다음번에도 이 선생님만 나면 나만의 시원으로 가버린다 일종의 시원을 봐드리기 그 너는 멈추린다 벽aye 이따의 시원을 받는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